어, 날쌔. 아니, 그게 사실이야? 아니, 대체 누가? 아니, 어떡하다 이 일이 그렇게 됐어. 안 돼! 무슨 일이 있어도 재단을 꼭 지켜야 돼! 안 돼! 할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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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아빠 회사 20년 금속이라고 하지 않았어? 부장 승진하신 지도 얼마 안 됐잖아. 어떻게 너희 아빠만 갑자기 명예퇴직이냐. 왜 그러는 건데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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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? 신학으로 파청 업체에 압력 넣어서 가을 양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명퇴시켜버렸다고? 그런가 봐. 하... 결혼식 그렇게 되고 나서 어째 잠잠하시다 했더니... 그나저나 지훈에도 장난 아니게 됐다. 지훈에 왜? 강 회장님께서 지훈의 재단까지 접수하실 모양이야. 뭐? 송도에 들어서 새 아티센터 개관까지 벌써 연기됐어. 그럼... 이게 다... 금잔디 하나를 잡자고 버리시는 일이지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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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